구글이 지난 16일 일리노이즈 포함 인디애나 텍사스주 등 10개 주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리노이즈, 인디애나주 등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면서 텍사스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에는 텍사스주, 인디애나, 일리노이즈, 켄터키, 미주리, 놀스타코타, 사우스타코타, 유타주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 정부들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2008년 광고기술업체 더블클릭을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복잡한 온라인 광고 구매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돈을 뽑아내기 위해 광고 중개인의 지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소송의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소송의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소송의 이유로 밝혀졌습니다.